네 안녕하세요 조조입니다. 전문 시간에는 웹클로링과 스크래핑에 대한 개념들을 익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웹클로링의 대표적인 사이트가 어디냐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검색 서비스는 다 웹클로링으로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형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이런 여러 곳에서도 웹클로링 형태처럼 어떤 수많은 bot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데이터, 여러분들의 데이터라고 한다면 뭐냐면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글 쪽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네이버.com이라고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면 대표적으로 이런 사이트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네이버.com이라고 했을 때 원하는 것들을 찾았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클릭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이버 시계라고 있는데 네이버 시계는 이렇게 클릭을 해서 네이버 세계 시계라는 것이 뭔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뭔가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보들을 보게 되는 건데 오른쪽에 지금 현재 이 검색되어 있는 요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아래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화살표가요. 그것을 이제 클릭하시면은 요런 페이지들이 나옵니다. 물론 모든 페이지들이 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저장된 페이지만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유사한 페이지만 나올 수 있고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저장된 페이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저장된 페이지라는 것은 뭐냐? 한번 여러분들 클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클릭을 해보시면은 네이버. 그 다음에 커프.컴.커퍼레이터.컴이죠. 그래서 회사 소개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사이트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정보들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 클릭을 그냥 클릭을 했을 때하고 이 클릭을 그냥 했을 때는 요 도메인에 접근해서 요런 페이지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네이버의 회사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요쪽에 보시면은 동일해요. 거의 비슷하게 동일한 것처럼 나오는데 몇 페이지가 살짝 깨지는 것처럼 나오고 정상적으로 영상들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페이지는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몇 개는 깨지지만은요. 자 그런데 위의 쪽 사이트 위에 도메인 정보로 보시면은 이렇게 웹캐시.구글사이트 컨텐츠.러게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캐시하고 관련된 구글사이트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위쪽으로 보시면은 이게 저장된 페이지가 언제 저장이 되었냐? 요 때 페이지가 스냅샵이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페이지 스냅샵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내 구글 캐시에 저장이 됐다. 이 페이지하고 동일하게 html 앞에서 얘기했던 html 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cs 스타일리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구글 캐시 쪽에 저장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 시간대에요. 그런데 이 시간대를 보면은 지금 현재 제가 영상을 찍었을 때가 12월 19일 그렇죠? 타임까지 맞추면은 정확하게 하면은 이틀 정도 좀 시간이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이틀에서 3일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지금 현재 페이지가 스냅샵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문에 네이버.com이라는 사이트만 여기에서 구글에서 가져온 것은 아니고 전세계 글로벌 사이트에 있는 정보들을 가져오겠죠. 그러면 수많은 봇, 이 구글에서 수많은 봇을 이용해서 이 봇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동이죠. 자동으로 이제 우리가 스크래핑을, 크로링을 하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원하는 데이터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 통째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크로링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크로링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캐시에 있는 정보들을 검색어나 그런 거에서 알고리즘, 구글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검색 알고리즘으로 미리 저장을 해놓게 세팅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 굉장히 빠르게 이것들이 검색을 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검색 정보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이 웹캐시에 항상 저장이 되어 있다. 이 정보들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크로링인 이 구글이라는 검색 사이트, 네이버,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곳에서 다 크로링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모든 검색 서비스에서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어느 사이트냐. 여러분들이 만약 네이버.com이라는 사이트를 한 10년 전에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20년 전에, 뭐 20년 전에 아직 안 태어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는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사이트가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아키브.org라고 하는 이 사이트입니다. 이것도 웹크로링의 대표적인 사이트인 것이고요. 이 아키브.org라는 사이트는 말 그대로 웹크로링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들을 시간대별로 보여주는 그러한 장점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구글 쪽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조정을 해주시면은 옵션에서 이 더보기를, 옵션에서 설정 쪽이나, 도구 쪽이죠. 도구 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날짜들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가 있겠지만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찾아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원하는 그 시점의 그 사이트 모습을요. 그런데 이 아키브.org라고 하는 사이트는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네이버.com이라는 사이트를 좀 정보를 보고 싶다. 자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웹백 머신이라고 하는 이렇게 사이트가 이렇게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 웹백 머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크로링을 해서 검색한 결과들을 저장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그러한 내부적인 머신이라고 보시면은 돼요. 그래서 네이버.com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여러 이렇게 그래프 형식으로 뭔가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날짜가 있죠. 날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99년도 정도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웹백 머신이라고 하는 이 서비스가 거의 한 이 정도 시점부터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네이버.com이라는 사이트도 실질적으로 한 이 정도 시기부터 이제 페이지가 만들어지고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운메일을 만들었을 때가 1999년도 이 정도 시점이었거든요. 이때 다운메일을 만들었어요. 지금 현재 이제 카카오죠. 카카오 메일인데 그래서 다운메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이버.com도 비슷한 시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05년도 너무나 뒤로 가면은 스냅샵된 것이 좀 많이 없을 거니까 2005년도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스냅샵된 정보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렇게 스냅샵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원하는 시점에 저희가 클릭을 하시면은 그 시점에 페이지가 이 아키비.org라는 사이트에 이 크로링을 했던 그 정보들, 캐시 정보들을 불러와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페이지가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15년 전입니다. 15년 전에 그런 사이트예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렇게 생겼죠. 이때 사이트들이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어요. 앞에 이렇게 링크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렇지만은 네이버전 닷컴이란 것이 지금 봐도 잘 만든 편이죠. 굉장히 잘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클릭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클릭을 했을 때도 클릭이 되는 페이지가 있고 그렇지 않은 페이지들도 있습니다. 이 크로링이라는 것은 이제 단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안에 하이 디렉토리에 있는 페이지에 있는 정보들까지 크로링을 이제 단계적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은 여기에서도 이제 페이지들을 삭제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여러분들이 검색하고자 하는 사이트를 도메인을 검색을 하시면은 돼요. 다음.net이라는 사이트들도 당연히 나오겠죠.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 보시면은 다음.net도 클릭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돼요. 지금 이 페이지는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그 페이지에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아키브.org의 캐시에 저장되어 있는 페이지에 접근을 하는 것이고 거기서 크로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관한 링크나 그런 것들 형태들도 다 살아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크로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폴더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다 가져왔다. 라고 보시면은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 다음.net.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대부분 포털사이트라 보니까 다 링크 형태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링크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좀 페이지들이 많이 지금 현재는 안 되는 경우들도 있다. 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뭐 회사 아니면은 이제 학교 그런 데 검색을 하시면은 옛날에 이 학교가 어떻게 생겼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다음.net 같은 경우에는 그 뉴스 정보들을 이렇게 클릭을 했더니 보이죠? 클릭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당시에 15년 전에 제공했던 여기에 살아 있으면은 이 링크도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그냥 html 페이지만 가져온 거다. html 페이지. 하지만은 하나의 이것도 좋은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다 클로링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클로링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수집하기 전에 어떤 서비스들이 이런 클로링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있는지 큰 사례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아멘. 도와ю.